8강전 첫번째 배틀입니다. 제 왼편으로 모실 분은 유일한 성균권대 베스트 김재한 별이 있는데 나선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이에 상대할 분은 고려대 KUDT 송의준 자 8강전과 4강전은 한 분에게 시간제한 없이 두번의 라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결승전에는 한 분에게 세번의 라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첫번째 배틀인 만큼 두분이 조금 긴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서 멋진 무브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지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 자 양 두 분 준비됐습니까? 오케이 DJ백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.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갑시다. 아이레디 테이크 5. 그리스도의 솔로 배틀. 첫번째 오케이 송의준 프리스.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오케이 스위치. 렛츠 고 렛츠 고 오우 concerning 125 삼겹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